클렌저를 그저 노폐물을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스킨케어의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 클렌저 자체에 스킨케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자극에 예민하고 건조하다면 클렌저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돼요. 최근에는 화학제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성분도 자극 없는 제품을 선호하는데요. 이지암 티트리 퓨어 클렌징 워터는 계면활성자의 일종인 PEG 성분이 들어있지 않고 7가지 그린 등급 성분으로만 되어 있어 믿음이 가요. 미셀라 기술로 노폐물 협착 능력이 뛰어나 메이크업도 자극 없이 말끔히 지워져요. 또 티트리 추출물도 들어있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어요.